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미래세대호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홍석입니다. 최 매니저님이 방송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낮에 시황을 잘 안 보게 된다는 그냥 저분한테 들으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분들이 슬슬 생기고 있어서 먹기가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좀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장 얘기를 좀 뜨겁게 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공부 좀 하는 날입니까? 오늘은 시장에 관해서 이슈 점검할 부분이 있고요. 네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 조금 나누고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중국 시장부터 볼까요? 네 오늘도 중국 시황으로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먼저 체크해 볼 건데요. 오늘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소폭 약세 흐름이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어제도 체크한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춘절을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가 조금 이어지는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시장 오늘 0.1% 정도 하락해서 3,496포인트 끝났고요. 심천 시장 0.9% 하락했고 항생 차이네도 0.02% 소폭 하락했는데 항생지수 홍콩 시장만 오늘 시장의 주목을 조금 받으면서 오히려 0.6% 올라서 29,288포인트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의 조금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중국 상해본토 시장 대비해서 홍콩 시장의 강세가 조금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 홍콩 시장 강세 같은 이유는 오늘 신규 상장한 콰이쇼우가 굉장히 시장의 좀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콰이쇼우? 콰이쇼우 뭐예요? 아마도 콰이쇼라는 이름에 조금 낯선 분들이 많으실 건데 틱톡의 라이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틱톡과 같은 짧은 동영상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동영상 베이스 SNS 서비스인데 신규 상장일이 오늘 정해졌고 시장에 관심을 굉장히 받은 것으로 좀 큰 규모의 IPO라서 오늘 시장 특징주 정리한 다음에 콰이쇼우 관련된 궁금증 모두 제가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콰이쇼우가 상장을 한 거죠? 첫날 대비를 한 거죠? 맞습니다. 오늘 첫 거래입니다. 급등하면서 끝났고요. 관심 가질 만한 뉴스라 오늘 시장 이슈 점검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중국 시장의 특징주부터 그러니까 밑반찬부터 좀 보고 메인 요리는 조금 뒤에 오늘 컨셉 코스 정말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매뉴얼이 오늘 콰이쇼우의 신규 상장이라 가면 전체 에피타이저로 특징 종목 리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은 평소에 강했던 테크주들의 조정은 조금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최근 약간 소외받았던 은행주가 강세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전일 강세 이어갔던 백주를 위시한 소비주가 강세 이어갔고 또 바이오 제약주 거름에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하루였고요. 각각 특징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위 시장 기준으로 공상은행과 초상은행, 농업은행 다 2%대에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심천시장에서는 상장돼 있는 백주 종목들, 오량과 노주노교, 양하양조 모술 3% 가까운 상승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국의 제약바이오주라고 하면 시가총액으로는 항서제액이 가장 큰데 대표주인 항서제액은 4.3% 올라서 바이오 제약 내에서는 굉장히 강세 좀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하루였고요. 반면에 지난주 강세 이끌었던 테크주들 하락은 좀 커지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전기차 관련 주인 CATL 4% 가까이 하락했고 BRD도 4% 정도 하락하면서 테크와 전기차 관련 섹터는 조금 조정폭이 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돌아가면서 선수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내렸어요? 하면 그치 좀 올랐잖아요. 그러네요. 오늘 여기 왜 올랐을까요? 뼈출 못 올랐네요. 전형적인 상승장이 그렇죠? 그렇죠. 시장은 사실 가장 좋은 건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섹터별로 서로 상승을 주도해주는 순환매장세가 가장 좋은데 지금 또 딱 전형적인 각각의 강세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순환매장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섹터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 섹터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SMIC라고 하는 중국의 파운더리 업체가 4분기 실적 발표와 올해 신규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10% 급락하면서 시장에 좀 이슈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었던 게 매출액은 4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는데 21년도 설비 투자 목표를 43억 달러로 발표하면서 전년도가 약 한 70억 달러 정도를 설비 투자를 집행했는데 올해 올해 설비 투자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뉴스는 뭐냐면 사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현재 반도체의 굴기라고 해서 반도체 패권에 관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핵심에 있는 기업이 SMIC,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더리 기업인데 SMIC가 오히려 설비 투자를 줄이는 모습과 함께 기존에 좀 미세어에 도전하고 있었던 14나노 공정을 줄이고 조금 오히려 40나노 이상의 공정에 집중한 모습이 나오면서 이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국의 약간 꺾이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설비 투자도 줄어들 만큼 맞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SMIC, 중국의 반도체 업계들이 추가적인 미세화나 기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소재나 장비들 확보 못했다는 신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원래 중국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반도체의 첨단화가 상당히 딜레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럼 시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데 정말 미국의 압력이 실제로 먹히기 시작하나 보네라고 받아들였어요? 네. 실제로 오늘 같으면 반도체 섹트 전반으로 거의 4% 이상 금당 나올 정도로 반도체 전반으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게 그럼 돈 좀 아끼겠네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얼마나 시황이 불안하고 압박이 심했으면 설비 투자도 저렇게 안 할까 하는 맞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지금 기술 경쟁이 치열한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캐펙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야 되는 건데 지금 캐펙 숫자를 줄였다는 건 정상쟁력을 벗어났다는 신호고 시장에서 좀 강한 악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TSMC는 생각보다 많이 늘렸었는데요. 맞습니다. 올해의 설비 투자 계획을. 사실 다른 섹터보다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저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경제 위기론의 단골로 나왔던 게 샌드위치 위기론이라고 해서 앞선 기술을 가진 일본과 낮은 제조원가를 가진 중국 사회에 한국이 좀 끼어 있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뉴스였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일본을 극복해내면서 사실 현재의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글로벌 선도 플레이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국 공산당에서는 반도체 구기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에 거의 200조 가까운 자본을 투합하면서 실제로 2014년에도 1차 반도체 대기금을 20조 원 정도 투입했었고 2019년도에도 2차 대기금에 30조 원 정도 투자하면서 좀 가파르게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구기의 가장 첨단에 있는 SMIC가 오늘 약간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입장에 상대적 수혜가 될 수 있는 반사의 길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게 보면 글로벌로 봤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 롱하고 SMIC 쇼트한 플레이도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고 물론 위상의 차이도 물론 많이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로 봤을 때는 미세어 반도체라고 하는 10나노 미만의 공정은 TSMC와 삼성전자 두 곳의 회사만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파크 기종에서는. 그런데 SMIC 같은 경우에는 14나노 공정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거기에서 기술 격차가 약간 더 벌어진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잠재적 경쟁자가 약간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저희에게도 조금 중요한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 SMIC는 이제 그보다 저 세컨티어의 파운드리 업체들 하고 그 동네 가서 경쟁하기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면 또 그 동네 업체들은 괜히 부담스럽네 싶은 생각은 들겠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지금 파운드리 업계는 탑 10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SMIC가 탑 5 정도, 글로벌로는 5위 정도고 중국 본토 기준으로는 넘버 1이었는데 글로벌하기에는 애매한 포지션. 맞습니다. 세컨티어의 약간 선두자 정도를 느끼는데 지금은 이제 탑티어로 진입하기에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약간 딜레이 되는 모습이죠.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네요. 자 이제 콰이쇼우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바로 메인 메뉴 넘어가서 오늘 시장에도 굉장히 주목받았던 이슈 콰이쇼우였습니다. 이 콰이쇼우가 사실 한국의 투자자분들께는 오히려 이름도 낯을 정도의 기업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틱톡을 생각하면 조금 저희한테 익숙할 것 같아요. 틱톡과 비교를 하면 짧은 동영상 서비스의 가장 큰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틱톡이 월간 사용자 기준으로 현재 약 15명 정도인데 콰이쇼우가 월간 이용자가 8억 명 정도니까 중화권의 동영상 플랫폼은 틱톡과 콰이쇼우가 양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쓰는 분들이 많군요. 맞습니다. 합치면 중국 인구를 넘어서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연령들이 10대나 20대인 것처럼 중국에서 사실 10대나 20대 조금 어린 연령층에서 많이 선호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규모가 굉장히 컸던 게 홍콩 시장 기준으로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고 가장 큰 규모가 2019년 알리바바의 130억 조달이 IPO로는 가장 큰 규모였는데 오늘 상장한 콰이쇼우가 조달한 자금이 60억 달러였으니까 7조 원. 네. 홍콩 시장 역사상으로도 두 번째로 큰 굉장히 큰 메가딜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모주 시장에서 그런 새로운 IPO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가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 수로서 볼 수 있는데 홍콩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인데 콰이쇼우의 청약안 인원수가 1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홍콩의 거의 절반 정도가 참여한 굉장히 메가 이벤트였던 거죠. 다 했네요. 다. 맞습니다. 한 지분도 하나씩 다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청약 자금으로 몰린 금액이 185조 원이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IPO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모가는 110 홍콩 달러로 처음 공모를 했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300 홍콩 달러로 끝나서 상승폭 자체가 워낙 드라마틱했었고 하루에 얼마 오른 거죠? 그럼 공모가 대비는 얼마 오른 거죠? 거의 300% 오른 거죠. 300% 오늘 장중 고점에 거의 345달러였으니까 장중에 300% 이상 올랐다가 약간 내려왔는데도 거의 300% 가까운 집집마다 다 할 만하네요. 맞습니다. 홍콩 시장에 좀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익은 냄니까? 광고가 모델인가요? 여기는 수익 모델이? 기본적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동영상 플랫폼이 파워풀한 건 뭐냐면 커머스와 언제들이 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요즘 라이브 쇼핑이라는 게 좀 유행인데 동영상 촬영하면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물건을 바로 파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콰이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인지도를 넓히는 건 자기 개성을 도려내는 동영상을 통해 넓히고 실제로 광고 마케팅을 할 때는 그걸 통해서 상품을 세일즈하는 방식 또 라이브 마케팅하는 방식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영향을 하는 게 강한 거죠. 똑똑한 거죠. 사실. 왜 웃냐면 어릴 때 얘기하면 옛날 사람인데 동네마다 약장수 돌아다녔어요. 아시죠? 신경통에 하면 지내로 만든 비싼 거 이걸 팔 때요. 그냥 약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마술사 한 분이 오셔서 원숭이도 같이 오고 불쇼 보여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한 2, 300명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원숭이가 저 나무 꼭대기 이 높이까지 한 번에 뛰어오릅니다. 자, 보시죠. 하는 사람들은 이러고 있는데 잠깐 이제 원숭이가 준비해야 되니까 한 5분만 휴식하고 원숭이가 쉬는 동안 제가 잠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 약판은 요즘 보면 그게 라이브 커머스인가? 그렇죠. 그게 플랫폼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상품의 세일즈라는 건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왔던 건데 그걸 딱 보면 궁극 버전이 동영상 플랫폼에서 물건도 파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어떤 커머스 기능, 쇼핑의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런 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더 많이 좀 급격하게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런 SNS 트렌드는 조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사실 과거에 처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성공했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텍스트 기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트렌드가 이미지 기반인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오고 그게 다시 한 번 동영상 베이스로 넘어오게 됐는데 동영상 플랫폼의 서양을 대표한 게 유튜브라고 하면 중국은 틱톡과 카이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는 지금 중화권의 영향력이 굉장히 거대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가 텍스트 기반으로 소통하고 이미지 기반으로 소통했다고 하면 지금은 동영상을 기반으로 소통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 영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영향도 많고 그렇게 되면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고 통신인프라이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연관되어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 못했네요. 그렇죠. 휴대폰에 카메라 달리고 동영상 잘 찍어지기 시작한 게 그게 휴대폰에서 돈 벌어준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나 메모리나 이런 거 그리고 그거 얻다 올려 그러면 SNS 업체들 그거 돈 벌어준 거하고도 똑같은 상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스노우플레이와 같은 데이터에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그런 IPO라면서 이슈가 많이 됐는데 최근에 이런 데이터 정보와 트래픽 증가 자체는 이런 동영상 플랫폼도 거기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용자 접점은 여기 있으니 여기서 뭘 팔든 앞으로 잘 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에 반영되는 건가 보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콰이 쇼. 알겠습니다. 네, 아마 콰이 쇼 오늘 처음 들어본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시황에 자주 등장하겠네요. 맞습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콰이 쇼. 알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유럽 지수 지금 잠깐 한번 먼저 보고 가고요. 네, 중국 시장 체크 완료했고 지수 시장 통해서 실시간 유럽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럽 시장 최근에 조금 양환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로스닥스 오늘 또 한 0.5% 정도 오르는 모습이고요. 독일 닥스 지수 한 0.2% 정도 상승하고 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거치에 상대 강세가 조금 돋보이는데 이탈리아가 오늘 또 1.44% 올라서 사실 마리오드라기 총재의 내각 구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이유로 최근 3일간 거의 한 4%로는 굉장히 가파란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고 유로전 내에서는 거듭해서 조금 상대 강세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이태리가 왜 강세예요? 또 한 번 좀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좀 알려주세요. 네. 전의 12 총재인 마리오드라기 총재가 새롭게 총리직을 수락하면서 지금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데 기존에 유로전 내에서 경제 관련성 가장 해박한 리더였다 보니까 유로전 전체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새롭게 구성된 내각이 경제의 장점을 많이 가진 내각이 구성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마리오드라기가 원래는 ECB에서 일하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2011년도에 드라기 총재가 ECB, 유럽중앙은행의 총재로 취임했었는데 문제가 취임하자마자 2012년도에 유로전 재정위기가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때 마리오드라기 총재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내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유로전의 경제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게 만들겠다라는 강한 지지를 하면서 유로전 내에서는 슈퍼마리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던 거고 그 사람이 지금 이탈리아의 총리로 등장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탈리아 총리하다 가신 분은 아니고? 아닙니다. 갔다 왔으니까 워낙 유로전 졌으니까. 예전 중앙은행 총재에서 넘어 본 거죠. 박항서 감독이 국가대표 축구팀 맡은 거랑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스타플레이어가 등장한 거죠.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이제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중시가 요즘 오른다. 실제로 최근 유럽뉴스본 드라기 총리에 관한 뉴스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은 거대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탈리아인들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으로 가볼까요? 이어서 미국 지수섬을 체크하고 있는데 미국 지수섬을 지금 강세히 여가는 모습이고 S&P 500학 0.4% 정도 오르고 있고 다우지수 0.4% 정도 오르고 있는데 지금 속보로 뉴스가 들어온 게 바이든 정부의 1.9조원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상원까지 통과됐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이 그대로 상원까지? 맞습니다. 실제로 원래 기존의 예상은 하원을 통과한 다음에 이번 주 중으로 부양안이 상원에 의제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통과까지 확장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해버렸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존에 또 예산 조정안을 통해서 상원 같은 경우의 구조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석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표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60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정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걸치면 50표로도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독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좀 서둘러서 통과를 시켜버린 모습이고 실제로 예산 조정을 통해서 찬성 51표로 그냥 과반수 투표로 바로 통과가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예상했던 안 중에 시장으로서는 제일 좋은 안이 그냥 통과돼 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1조 9천억 달러면 굉장히 거대한 규모인 게 미국이 2020년 기준으로 집행한 전체 재정 부양책이 약 3.4조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절반이 넘는 예산은 연초에 통과된 거니까 사실 정책 효과는 이것보다 더 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호재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1단계는 1조 9천억의 경기 부양책 재정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2단계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수요 확대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1단계 재정 부양책이 이 정도로 강하게 통과되면 2단계 재정 부양책,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같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하반기까지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뉴스입니다. 바이든은 한다는 건 하네 라는 걸 꼭 바이든이 해석한 건 아닙니다만 첫 번째가 깔끔하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겠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장은 좋겠군요. 네, 오늘 장은 아마 흐름은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선물시장 오르고 있고 아마도 장, 개장한 후에도 강세 흐름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 기대는 모습이라서 오늘 사실 금요일 밤이라서 투자자분들 많이 좀 고민하고 계시고 불타는 금요일이 바랄 것 같은데 미국 시장 아마 오늘 확실히 좀 불타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쉽게 통과될 줄 알았으면 그동안 공화당이랑 합의가 난관을 이루고 이거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 이게 잘못된 분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기존에 하는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원 같은 경우에 좀 심플한 구조가 다수결임 바로 통과가 가능한데 그래서 쉽게 통과가 되는데 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반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필리버스트라는 의사결정을 방해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리버스트가 진행돼 버리면 사실 의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필리버스트를 깨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이 득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50안표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산 조정안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예산 조정의 규모가 없게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 통과는 되겠지만 예산 조정 자체를 1조 9천억에서 만약 1조 2천억으로 조정돼 버리면 그것도 큰 규모지만 시장은 실망할 수 있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고 조정하지 않고 그냥 민주당을 밀어붙이고 맞습니다. 밀어붙이려면 할 수는 있었겠네요. 예산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간 예외적인 편법을 사용한다면 각행은 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조정했어. 100만 원 줄였잖아. 다시 50명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면 되는 건데 법에 따르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보로 예산안이 상원 통과는 됐다고 하는데 예산 조정 절차는 거쳤을 거기 때문에 그게 1조 9천억이 완전히 다 통과해야 된 건지 미세 조정은 있었는지는 조금 후속료수 통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보에 나오는 라인으로만 보면 1조 9천억이라고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빨리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막 따끈따끈한 그런 뉴스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예산 통과 절차도 미국인들조차 잘 모를 건데 한국에 외국 투자하는 분들은 알아야 되는 참 지구촌의 첨단 지식들을 다 알아야 되는 요즘은 아는 게임이고 지식이 어쨌든 경쟁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듯해요. 맞아요. 지식이 바로바로 또 경쟁력이 되고 또 돈이 되기도 하니까 공부하는 보람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용석 선임 매니저께서 요즘 대치동 최선생으로 불리는 거 아시죠? 저는 미처 송을 못 접했지만 미래의 세대 후 대치 WM에 가시면 만나실 수 있는데 요즘 거기 학원 가도 요즘 뒤숭숭 하긴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기도 하고 네. 최근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그 동네가 이제 점점 식기도 하는데 잘 되는 학원은 어차피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강의를 또 그 사이에 강화시켜서 일산, 평촌 뭐 이런 데서도 학생들이 그 온라인 강의 듣는대요. 이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알아서 공부하세요가 아니라 그거 다 일일이 숙제 체크해 주고 해야 되니까 너무나 많은 학생을 다 받을 수는 없고 온라인이지만 그러면 그 학원에 입학하는 거 그것만 뚫으면 내가 대치동 살든 의정부에 살든 관계없는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큰 트렌드의 변화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의정부에 계신 동네 학원 선생님들은 또 학생이 더 없네. 왠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대치동 최선생님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사포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